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을 진 형이랑 친해요. 그래서 형은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습관에 연계해 너무 약간 전략도 잘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고생해서 올라와서 지금 어쨌든 여유가 생겼잖아요, 금정적으로. 그럼에도 다 같이 약간 더치페이하고 만나면. 그건 약간 서운한 것 같아요. 아 죄송한데. 그게 아니라 진 형이 밥을 안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쵸? 죄송해요. 제가 이거 또 머리를 안 고쳤네요. 방심하면 다 놓친다? 그래서 되게 훈훈한 감동을 받으려고 그랬는데. 똑바로 차려야 돼요. 아니 근데 진 씨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인 거예요. 진 씨가 돈이 없어서 안 쓰겠습니까? 재밌잖아. 이렇게 도치페이 하고 나중에 또 쏘고 되겠지. 심지어 가위바위보로 아귀찜 내기로 했거든요. 어플로? 아니요. 가위바위보로 하는 걸 찍었어요, 서로. Vegetable sign. 안 내면 내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내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내기 가위바위보! 안 내면 내기 가위바위보! 안 내면 내기 가위바위보! 하면서도 느낀 게 여기서 그게 아니라서 제일 막내인데 이 정도 거금을 내가 왜 내야 될까?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? 작년 여름. 작년에 잠깐 왔을 때구나.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. 그러네. 저희 TMI에 딱 맞는. 저희 단독 기사빨이던데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